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뭐냐면 리스닝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리스닝을 연습 조금 하는 건데요 보통 제가 리스닝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사실 리스닝은 리스닝만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모든 파트에 적용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킹이 안 된다고 계속 스피킹만 해요 절대 스피킹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기초 부분에서 스피킹을 해서 스피킹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입에 근육이 없을 때 입에 근육이 없어서 그 발음을 하지 못할 때 그 정도 단계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중급자분들에게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중급자이실 테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스피킹을 늘리려고 하면 스피킹만 해서는 절대 스피킹이 안 늘어요 제가 얘기했죠 컨텐츠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깃거리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말한다는 건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없는 얘기하지 말자고 해서 이러한 미국 정치라든가 우리의 IT 역사라든가 마이큰 글라드웰의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마이큰 글라드웰 책 읽어봤어?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던지는 거 아니면 오프라 윈프리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프라 윈프리 그때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어디 만나서 야 너 오프라 윈프리가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랑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배경 지식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말도 잘하고 잘 들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 읽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우리가 편의상 그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나눠서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게 뭐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그걸 구분하시면 원래 안 돼요 왜 구분했죠? 학생들 좋으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죠 제가 제가 원래 이런 거 막 가니까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나눴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르치기가 편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억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런 걸 다 나눠서 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자연스러운 건 네 가지 영역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써야 될 때는 쓰기만 하나요? 뭘 읽어야 읽어야 꺼리가 있어야 쓰죠 쓸 꺼리가 있어야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 말할 꺼리가 있어야죠 그 꺼리를 어디서 찾죠? Speaking에서 Speaking 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Reading이나 Listening을 통해서 Speaking 거리나 Writing 거리를 얻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Writing을 잘 쓰려면 잘 읽고 잘 들어야겠죠 반대로 Listening을 잘 하려면 뭐 쓰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Reading 쪽이요 그쵸? 많이 흡수려야 된다 Input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이 귀로 들어오면 잘 들려요 왜요? 이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요? 뇌가 듣는 거기 때문에 뇌 속에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대도서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여러분 모습에 있는 도서관 안에 충분한 데이터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들려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미 제 블로그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 완료라고 하는 문법의 규칙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문법 규칙을 단어를 설명 이런 용어를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다 틀린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 용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용어를 쓰기가 싫어요 현재 완료 뭐 진행형 이런 걸 별로 쓰기가 싫습니다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싫지만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완료가 have pp로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모르셔도 돼요 사실 have pp로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미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 이거 현재 완료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안 돼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 뜻이 들어와야 돼요 의미가 느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걸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have pp가 들어오면 have done 이렇게 들지 않고 I've done 이렇게 들죠 I have done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미국 사람들 지금 계속 우리가 강의를 속에서 그걸 확인해 볼 건데요 I've done 이라고 하지 I have done 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have를 다 발음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조동사라고 하는 should, might, may, could, can 이런 것이 들어가면 더 빨라지죠 그죠? 그게 could have pp라고 발음되지 않고 could, 그죠? 만약에 could have done 이면 could have done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문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발음 그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실제로 could have, would, should have, might have done 이런 게 이렇게 진짜 들리나 그걸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그걸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파트에서 그래서 첫 문장은 여기부터 볼 겁니다 Apple is great for them They do what works super well for them 여기부터 들어보시죠 그들에게 맞는 방식이죠 왜요? 정말 잘이죠 super well이니까 정말 잘 돌아가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죠 And there is a few markets like Xbox 360나 June이나 And this year we have two new ones 새로운 두 가지가 더 추가됐나봐요 올해 2007년도에 그중에 하나가 surface라는 거고 그리고 this round table 그리고 round table이라는 거 있는데 which round table이 잘 뭔지 모르니까 which로 받아서 설명할 건가 봅니다 The meeting room thing 그게 뭐예요? Meeting room에서 쓰는 어떤 물건인가 봐요 그리고 where we are actually through subcontractors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거예요? subcontractors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죠 우리나라 말을 치면 하청 계약을 맺어서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는 거죠 그게 P&L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on the risk risk 위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risk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죠? 그 회사가 이것을 뭐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이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은데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ll that for the hardware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P&L이라는 곳이요 그리고 디자인은 뭐예요? it's completely 완전히 a Microsoft thing 그러나 하드웨어는 아니지라도 디자인은 뭐예요?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예요 디자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보실 문장은 the round table is that something you've announced 그 다음부터 계속 보시면요 announced or were you just announcing it here?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The round table is that something you've announced or were you just We've shown 프로토타입s of it it's that's the thing where it's got the 360-D camera's and all those It's like Cisco has something in that market and HP too, right? or HP has a very high-end thing that's a tiny bit like it but anyway All right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the round table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건 겁니다 그래서 round table is that something you've announced? 여기서도 you have announced 사실은 그래서 당신이 말했던 거죠 뭐요? 그 전에 이미 말했던 건가요? 아니면 were you just announcing it here? 지금 여기서 방금 말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여기서 방금 말한 거고 아니면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건가요? you've announced 그죠? you've announced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빈이 뭐라고 했어요? we've shown 보여준 적은 있죠 have shown 이죠 그래서 we've shown 그래서 who 발음난 거고요 프로토타입s of it 프로타입s을 보여드린 적은 있대요 그죠? that's the thing where it's got the 360-degree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뭐뭐하는 기계예요 360도로 무엇을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ll right and it's like Cisco 그래서 그 전에 비슷한 걸 Cisco가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Cisco가 만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마켓에서 그랬더니 HP도 그런 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HP는 근데 빌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해요? Very high-end high-end가 뭐죠? 굉장히 고급이요 그리고 비싼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은 뭐 다르고 뭐 어쩌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anyway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거 깊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새로운 물건이니까 아직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all right okay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여기부터 볼 겁니다 Do you ever regret? Was there something you might have wanted to do differently? 여기서 might have wanted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실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Do you ever regret? Was there something you might have wanted to do differently? And maybe this all you feel like this happened after you left Apple Something you might have done differently that were you could have had a much bigger market share for the Mac? 네 다 들리셨나요? 이게 세 번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트에 특히 might have, should have, could have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혹시 여기서 첫 문장 보시면 뭐예요? You가 스티브잖아요 스티브 잡스에게 혹시 후회하시나요? Was there something you might have wanted to do differently? You might have wanted to do differently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wanted to do differently 당신이 아마도 뭐 뭐 하길 원했던 하길 원했던 다르게 하길 원했던 그죠? 과거에 그죠? 당신이 아마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는 좀 다르게 할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And maybe you feel like this happened after you left Apple 당신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요 after 일어났던, 발생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기에 뭔가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omething you might have done You might have done 당신이 아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라던가 Where you could have had a much bigger market share for the Mac Where you could have had a much bigger market share for the Mac Could have had, could have had, could have had, could have had Where you could have had a much bigger market share for the Mac Mac이 Mac을 위해서니까요 Mac이 마켓 share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아마도 이렇게 다르게 했었으면 Mac이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마켓을 아마도 가졌을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하지 못해서 후회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후회라든가 옛날에 했던 건데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문장 자체에 Could have, might have, should have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뜻과 소리가 다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그 연습을 지금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Well, before I answer that, let me make a comment on Bill's answer there Which is, it's very interesting in the consumer market and the enterprise market There are very different spaces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Well, before I answer that, let me make a comment on Bill's answer there Which is, it's very interesting in the consumer market And the enterprise market and the enterprise market, they're very different spaces Yeah,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신의 그 질문, 이 앞에 질문에 answer 하기 전에 Let me,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뭇을 만들게 해주세요? 뭐예요? Comment를 하게 해주세요 뭐뭇에 대한 comment니까 on이 붙은 겁니다 Bill's answer 한 것에 대한 comment를 내가 첨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 Which가 붙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Very interesting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In the consumer market,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consumer market과 enterprise market은 굉장히 다른 공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겠죠 그 부분이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and in the consumer market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죠 In the consumer market, at least, I think, one can make a pretty strong case that outside of a windows on PC, it's hard to see other examples of the software and hardware being decoupled working super well yet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And in the consumer market, at least, I think one can make a pretty strong case that outside of windows on PCs, it's hard to see other examples of the software and hardware being decoupled working super well yet It might in the phone space over time, it might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consumer market에 있어서, 최소한 consumer market에 있어서는요 Steve가 생각하기에, one can make a pretty strong case 아주 좋은 케이스를 만드는 적이 없대요 Outside of windows on PC, PC 상에 있는 윈도우죠 그러니까 PC에 있는 윈도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요 이것의 밖으로 나가면, PC의 윈도우스가 아닌 경우, outside,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생각하기 힘들대요 It's hard to see, 그죠? 굉장히 보기가 힘들대요, 다른 예들을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된 예죠? Decoupled, 따로 떨어져서, 그죠? 애플은 자기가 만든 아이폰에 iOS를 넣죠 근데 윈도우스는 다른 하드웨어에도 윈도우스용을 넣죠, 자기 거 외에도 이게 decoupled, 커플이 뭐죠? 둘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decoupled은요, D는요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주식에서 많이 나오죠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지금은 중국과 커플링이 돼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죠 그때 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decoupling 했다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올라도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이런 경우, 주식시장이 그런 경우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서 잘 움직이는, 잘 적당화하는, 잘 된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가 PC에서 돌아가는 경우를 빼고는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니까 아직까지는, 이란 말을 붙여준 거고요 It might in the phone space over time,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요, over time 아마도요, in the phone space, 아마도 윈도우스 폰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마도요, in might, 왜 may가 아니고 might이죠? may가 아마도 정도 뜻이냐면, might은 정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뒤로 나간 거예요, 그죠? 좀 더 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능성을 낮춰버렸죠 아마도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럽게 아마도입니다, 그죠?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may보다 더 다르다는 게 제가 이거 이미 블로그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조동사, 그죠? 5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출판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동사, 동사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설명하는데 무려 500페이지를 썼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양을 이미 책이라고 하는 포맷 안에다가 지금 제가 다 정리해서 넣었거든요, 그걸 만드는 거를 그랬더니 정리해보니까 500페이지나 됩니다 예, 이것만 아는데도 500페이지예요, 그죠? 그,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0페이지 넘을 겁니다, 그죠? 제가 설명을 길게 여러 번 한 걸 빼더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만 설명하고 자세한 부분은 제 블로그나 이런 데 가서 글로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프린트하셔도 되고, 천천히 가지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might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장이 여기부터입니다 But it's not clear. It's not clear.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But it's not clear. It's not clear. You can see a lot more examples of the hardware software coupling working well And so I think this is one of the reasons we all come to work everyday is because nobody knows the answer to some of these questions and we'll find out over the coming years Maybe both will work fine. And maybe they won't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앞에 이 might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phone space는 확실하지 않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고요 근데 아마도 PC에 있는 Windows만큼 decoupling,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떨어뜨려서 사업을 진행해서 잘 된 경우가 별로 없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고요 You can see a lot more examples of hardware and software coupling working well 그러니까 애플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커플링해서 했을 때 working well 한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예의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게이츠가 한 말을 반박한 거일 수도 있고요 So I think this is one of the reasons we all, you know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Come to work, 뭐 하는 이유요? 일하러 오는 이유요 매일매일 일하러 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Nobody knows the answer. 그것을 아직 앤서를 갖고 있지 않대요 이게 커플링 해야 되는지, 디커플링 하는 게 더 잘 되는지 에 대한 실제적인 앤서를 Nobody knows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하러 와서 이것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이런 퀘스천에 대답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And we will find out over the coming years and maybe both will work fine and maybe they won't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의 얘기를 정리한 거죠 아마 커플링에서 잘 할 수도 있고요 디커플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내려고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장이 여기부터고요 Yeah, it's good to try both approaches In some product categories take music players The solo design worked very well 이 부분을 영상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It's good to try both approaches In some product categories take music players The solo design worked better And the PC market, the variety of designs This stage has a higher share It has a higher share? Yeah, it has a lot of higher share It's not that much different music players the other way around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거고요 보시면 It's good to try both approaches 두 가지 both approaches 그 커플링과 디커플링 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진행하는 것이 두 가지 다 해볼만 하죠? 이런 얘기 한 겁니다 In some product categories 어떤 특정 제품의 카테고리들에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뮤직 플레이어라든가 뮤직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뮤직 플레이어들 이런 걸 보면 솔로 디자인 worked better 아마 솔로 단일로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작동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애플처럼 두 가지를 다 합쳐버려서 따로 윈도우즈가 다른 데 들어가거나 디바이스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고 In the PC Market 아마 PC 마켓은 아닐 수도 있고 Variety of its design이 더 나을 수도 있고 In this state has a higher share 그래서 PC 마켓에서는 윈도우즈가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지금은 뮤직 시장은 애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애플 말이 맞는 것 같고 PC로 들어가면 우리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higher share 뭐죠? 더 높은 애플보다 애플과 비교한 거겠죠 여기서는 윈도우즈가 더 많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It has a higher share라고 남자분이 얘기한 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PC가 뭐 80% 잖아요 근데 그거를 꽤 높은 장악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이 뭐라고 반박했어요? It's not that much different 그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뮤직 플레이어에서 The other way around 그 다르게 돌아가면 The other way around 가 뭐죠? 요렇게 가는 거 말고 요렇게 가면 아니면 그 반대로 가면 그죠? 그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죠? 그러니까 PC에서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서 뮤직 시장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애플이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박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높은 higher share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여기부터인데요 Is there something moment you feel like I should've done? 요거 잘 들어보시고요 You should've done this or Apple should've done that 요것도 잘 들어보시고요 들리시나? And we could've had 요것도 잘 들어보시고요 잘 들리시나? You're stuck to this idea of the hardware or software integration and it's working very well right now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 there some moment you feel like I should've done this or Apple should've done that and we could've had If not You're stuck to this idea of these hardware software integration and it's working very well now 잘 들리셨나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Is there some moment you feel 그러한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이 어떤 것을 feel like 어떠한 것을 느껴요? I should've done 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또는 Apple should've done that Apple도요 그죠? 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Apple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and we could've had 여기서 우리는 아마 이걸 했었으면 이걸 가졌을텐데 I should've done this or Apple should've done that and we could've had I should've done this or Apple should've done that and we could've had You stuck to this idea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에 빠져있는 거죠 거기에 걸려있는 거죠 그런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통합이라는 얘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테그레이션 통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야 되는 생각이 갖춰서 stuck to stuck이 뭐죠? 어디에 끼어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어떤 걸 시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그런 순간이 없으세요? 물론 지금은 working very very online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더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후회는 없었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보실 부분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명언 주옥 같은 얘기를 막 쏟아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한번 내용 좋은 측면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요 디스플레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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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르고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When I was, 언제요? 애플에서 first time 돌아왔을 때 처음이에요 초기 당시에 그리고 a lot of things that happened after I left 그리고 떠나가기 전이네요 떠나가고 나서 그리고 처음에 떠나가기 전에 자이신이 자기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건설했을 때 창업자로서 했을 때 그리고 창업자였지만 쫓겨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I thought of wrong turns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었고 결국 자기가 했던 실수들도 얘기하면서 It doesn't matter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과거의 그런 일들이 그리고 It really doesn't matter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 You kind of got to let go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Let it go, let it go 이런 노래 있잖아요 Let it go 뭐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게 내버려줘 그런 스토프들 이런 것들 과거의 후회들 이런 거요 그래서 we are, where we are 우리는 뭐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우리라는 거야 과거의 어떻던 것이 우리가 아니고 현재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identity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So we tend to look forward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tend to 뭐뭐 하곤하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할 때 tend to를 쓰거든요 뭐예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싶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부터입니다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I did when I got back to Apple 10 years ago was I gave the museum to Stanford 이 부분을 영상 통해서 보겠습니다 Now one of the things I did when I got back to Apple 10 years ago was I gave the museum to Stanford And all the papers and all the old machines and kind of cleared out the cobwebs and said let's stop looking backwards here It's all about what happens tomorrow And because you can't look back and say, well, gosh, you know, I wish I hadn't gotten fired I wish I was there, I wish this, I wish that, it doesn't matter And so let's go invent tomorrow rather than worrying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그걸 강조하고 있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애플에 다시 잘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애플에 있던 뮤지엄을 스탠포드에 기부해버렸습니다 그쵸? 실제로 그랬죠? 모든 그 애플의 문서라든가 옛날에 했던 뭐 자료나 기계들 그런 오래된 것들을 클리어 아웃 완전히 정리했어요 클리어도 청소하다는데 클리어 아웃은 뭐라고요? 싹 정리하는 겁니다 싹 싹이란 말이 영어에 없다고 했죠 의성어 의태어가 싹이 싹 정리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있지만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치사가 동사를 도와준다고요 클리어만 있으면 그게 입체적으로 안 들리는데 클리어 아웃이라고 하니까 싹 정리된 느낌이 나거든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그래서 컵 웹스는 뭐죠? 거미줄이요 거미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싹 정리했대요 그런 오래된 것들을 그리고 말했죠 Let's stop looking backwards 과거를 회상하지마 그만해 이제 과거에 어떤지 그런 거 그만 생각해 It's all about 모든 건 뭐예요? 뭐뭐 쓰던 거? What happens tomorrow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You can't look back 뒤를 돌아볼 수 없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 얘기하면 뭐해? 미래나 얘기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자고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well gosh you know 그리고 말했대요 뭐라고? 아 이런 젠장 이렇게 했을걸 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I hadn't have gotten fire 나는 아마 잘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잘리지 않았을텐데 뭐 이렇게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I hadn't have gotten fire You know I wish I hadn't gotten fire You know I wish I hadn't gotten fire 그죠? 이게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죠 문법 구조상으로 근데 사실 뜻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뭐 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그냥 그겁니다 wish는 뭐죠? wish와 hope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거 잘 모르시던데 한국분들이 둘 다 희망하다 바라잖아요 wish는 뭐죠? 과거에 쓰는 겁니다 뭐에요? 후회 과거에 후회를 할 때 주로 wish가 나옵니다 그죠? 과거에 뭐뭐 했으면 좋겠을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상황은 뭐에요 항상? 후회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아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언제에요? 후회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통 후회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원래 뜻은 뭐에요? 뭐 뭐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희망이고 근데 hope의 차이와는 hope와의 차이는 과거에 쓰는 겁니다 wish를 미래에 쓰지 않아요 현재는 hope는 뭐죠? 미래에 쓰죠 그죠? 현재 앞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hope는 좀 더 positive에요 긍정적이에요 wish는요? 좀 negative에요 부정적이죠 왜요? 과거에 대한 후회의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wish 미래는 hope입니다 이것을 혼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차이점을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I wish this, I wish that 계속 얘기하고 있죠 doesn't matter 뭔 상관이야 Let's go invent tomorrow 뭐에요? 미래를 건설하자 그래서 rather than 뭐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게 좋아요? 미래를 건설하는게 worrying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과거에 yesterday 여기서 과거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미래를 잘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더 희망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